월귤은 설악산, 홍천 등 높은 산의 숲속에서 드물게 자라는 상록 작은 떨기나무입니다. 꽃은 5에서 6월에 피는데 흰색 또는 분홍색이며 진안의 가지 끝에 입겨드랑이에서 2,3송이씩 달린다. 잎가장자리에 중앙 이상의 톱니가 있으며 잎 뒷면은 연한 녹색이며 검은 점이 많다. 꽃뿌리는 종 모양이고 밑으로 쳐지며 길이 6에서 7mm의 끝이 4개로 갈라진 연한 홍색이다. 잎은 어긋나며 가죽질이고 달걀 모양 또는 도라념으로 길이 1.5에서 2.5cm이다. 줄기는 20에서 30cm이며 가지는 회갈색이고 가늘며 풋가지는 푸르고 잔털이 있다. 수술은 8개이며 수술대에 털이 있다.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며 잎은 약용하고 열매는 식용한다. 월귤은 우리나라 설악산에 자생하며 홍천 풍열지대와 평창지역에도 자생한다고 한다. 본 영상은 2024년 6월 16일 중국연길 황송포습지에서 촬영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